저 없어요 인기가 이건 좀 이따 형들한테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진짜 인기가 없어요 진짜로 본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인기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가 인기가 없는 게 저 명호 형이랑 룸메이트인데 교창 형이랑 승욱이 형에 연습하거나 이러면 뭘 받아봐요 저는 팬이 없어서 아무도 못 받아오면 넌 언제 받을 거냐고 저는 아직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필할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인터뷰에 앞서서 어떤 점을 좀 어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? KBL에서 일단 제가 제일 젊고요 그게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요즘 기대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좀 게임에서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지금 오늘 상대편인 태술이 형 같은 그런 이제 재치있고 이렇게 패스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요 카드니까 여우답게 얍삭한 플레이 같은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자주 할 생각이에요 저희 팀 카드들이 카드 형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주 기회가 없는데 그래도 벤치에서 형들 경기하는 거 보면은 더 좋은 거 같아가지고 많이 보고 있어요 밖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밖에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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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